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터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 객체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고 있는 그 브라우저의 브라우저 제품명, 또 브라우저의 버전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가 어떤 브라우저냐에 따라서 그 브라우저의 특성에 맞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객체입니다. 자, 이 객체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겁니다. 크로스 브라우... 맞나요? 아무튼 뭐 크로스 브라우징.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브라우저가 있죠. 뭐, I도 있고요. 그리고 파폭도 있고, 그리고 크롬도 있고, 또 사파리도 있습니다. 아, 우리 오페라 빼면 안 되죠. 자, 이런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브라우저들의 동작 방법은 자, W3C라고 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HTML, 또 CSS, 그리고 ECMA, ECMA라고 하는 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와 DOM이라는, 아, 자바스크립트를 규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DOM은 W3C에서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브라우저들은 그 브라우저의 업체들이 이 표준화기구에서 정의한 스펙에 따라서 브라우저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스펙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지만 스펙이 정의하지 않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전략에 맞게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브라우저마다 여러분이 짠 코드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자바스크립트의 입장에서는 그 브라우저가 무엇인가를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그 브라우저의 특성에 맞는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내비게이터라는 객체이고 바로 이러한 이슈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동작한다라는 그러한 이슈를 우리는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준에 따라서 업체들이 다르게 구현하는 문제이긴 한데 역사적인 맥락으로 넘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최초의 브라우저는 팀 버너스리가 만들었지만 실제로 상용화된 최초의 상용화된 성공적인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였습니다. 그리고 넷스케이프가 자사의 브라우저의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기능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넷스케이프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넷스케이프가 스펠링이 헷갈리네요. 맞을 거예요. 넷스케이프 이후에 얼마 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어서 자사의 운영체제에 넣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번들로 넣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브라우저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게 돼요. 자, 이 브라우저 전쟁은 어떤 식으로 치루어졌냐면 각각의 업체들이 뭔가 진보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그 기능에 해당되는 스크립트나 또 그 기능에 해당되는 태그 이러한 것들을 어떤 협의 없이 독점적으로 추가하는 걸 통해서 서로 기능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 경쟁은 좋지만 그 기능 경쟁이 무질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추가하는 메소드 자, 넷스케이프에서는 addEventListener 인데요. i에서는 attachEvent 이벤트라는 메소드의 이름을 씁니다.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넷스케이프면 addEventListener를 써야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면 AttachEvent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웹 개발자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됐고 그 불만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웹표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표준화 기구가 어떤 스펙을 정의하고 그 스펙을 정의한 것에 따라서 이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업체 보통 벤더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우저 벤더들이 그 표준을 준수하는 다시 말해서 같은 기능이라면 같은 태그의 이름 또 같은 기능이라면 같은 자바스크립트의 API를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오늘날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들은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스펙을 따르면서 그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성능이 좋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경쟁이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슈가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 웹표준 이슈 그리고 그 중심에 내비게이터라는 객체가 있는 것이죠. 왜냐? 내비게이터라는 객체를 통해서 브라우저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웹표준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내비게이터 객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래된 브라우저를 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비게이터 객체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제는 내비게이터 객체의 사용법을 알자. 그리고 또 하나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알자라는 겁니다. 제가 별도의 파트를 떼서 이 크로스 브라우징 또는 웹표준 이런 주제들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